잠잘 때 듣는 인생 책 위대한 유산 차얼스 디킨스 이순주 옹김 출판사 북스캔 가난한 시골 소년이 신사계급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속에서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위대한 유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그는 내 앞으로 오더니 다시 한 번 두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지못해 그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그는 반갑게 내 두 손을 덥석 잡아 자기 입술에 가져가 키스를 하고는 계속 붙들고 있었다. 고상해졌어. 그가 말했다. 아주 고상해졌군, 빕. 자네를 결코 잊을 수 없었네. 그가 날 끌어안으려 하자 나는 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냈다. 잠깐만요. 내가 말했다. 물러서세요. 내가 어릴 때 당신을 도와드린 게 고마웠다면 생활 방식을 바꾸므로써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했어요.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사는 걸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아내셨고 또 이렇게 찾아온 건 좋은 뜻에서였으니까 당신을 쫓아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건 그가 나를 뚫어지게 많이 쳐다보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분명히 알아둘 게 있다고 했는데 뭘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는 거지 서로 말 없이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말은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가 가진 우연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회복하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걸 생각하면 반가워요.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다릅니다. 비에 젖고 피곤하신 것 같군요. 뭘 좀 마시고 가시겠어요? 그는 손수건을 다시 목에 느슨하게 매고 손수건 한쪽 끝을 물어뜯으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서 있었다. 그렇다면 가기 전에 뭘 좀 마시지? 그는 여전히 손수건을 입에 물고 날 쳐다보며 대답했다. 사이드 테이블에 트레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걸 난로가 테이블로 가지고 와서 그에게 뭘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병들 중 하나를 건드렸고 나는 그걸로 그에게 따뜻한 럼주를 한 잔 만들어 주었다. 그러는 동안 손을 떨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가 의자에 기대 앉아 계속 손수건 한쪽 끝을 물어뜯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기에 손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었다. 마침내 그에게 술잔을 내려놓고 보니 놀랍게도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 사람이 그걸 마시고 얼른 나가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계속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약한 면을 보니 내 마음도 약해지면서 약간 수치심이 들기도 했다. 나는 서둘러 내 잔에 뭔가를 따르고 테이블 쪽으로 의자를 하나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방금 내가 한 말을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짝정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어 죄송해요. 진심으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빕니다. 내가 술잔을 입술에 대자 그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는 바람에 손수건이 입에서 떨어졌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에게 내 술잔을 건넸고 그는 그것을 마시고 소매로 눈과 이마를 닦았다.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물었다. 뭐 목양업 목축업 그 밖에도 다양한 일을 했지 머나먼 신세계에서 말이야. 그가 대답했다. 사업은 잘 되셨나요? 아주 잘 됐지. 그런 일을 해서 재미를 본 사람이 나 말고도 많겠지만 나만큼 재미본 사람은 없을 거야. 난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그러시다니 반갑습니다. 자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다네. 나는 잠시 멈추고 그의 말의 의미와 어조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 순간 머리에 떠오른 생각으로 화제를 돌렸다. 언젠가 내게 보낸 메신저를 그 후 만나보셨나요? 아니 그럴 수 없었지. 그 사람은 약속대로 날 찾아와서 1파운드짜리 은행권 두 장을 주고 갔어요.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난 가난했고 가난한 소년에게 그건 큰 돈이죠. 하지만 그 후 나도 당신 못지않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나 말고 다른 가난한 소년에게 주세요. 나는 지갑을 꺼냈다. 그는 내가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1파운드짜리 은행권 두 장을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은행권은 깨끗한 새 지폐였고 나는 그걸 펼쳐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계속 날 쳐다보면서 지폐 두 장을 겹쳐 세로로 접더니 비틀었다. 그리고 그것을 등불에 갖다대 불을 붙이고는 재를 재떠리에 내려놓았다. 감히 물어봐도 되겠나? 그는 찡그린 건지 미소 짓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와 내가 그 늦지대에서 떨면서 만난 날 이후에 자네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어떻게 해서라뇨? 그래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이 말이지? 그는 술잔을 비우고 일어나 불가로 가더니 구릿빛 큰 손을 벽난로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는 부추를 말리려는 듯 벽난로 창살에 한 발을 올려놓았고 젖은 부추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부추도 불도 쳐다보지 않고 나만 계속 쳐다보았다. 그제야 몸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 입이 떨어지고 소리 없는 단어가 형성되었을 때 나는 간신히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발음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말했다. 얼마나 상속받을지 물어봐도 되겠나? 모릅니다. 나는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누구한테서 상속받을지 물어봐도 되겠나? 모릅니다. 나는 다시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좋아. 자네가 성년이 된 후 수입이 얼마였는지 내가 맞춰볼까? 첫자리 숫자만 맞춰보지. 오. 나는 마구 두근대는 가슴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네의 후견인에 대해서 말해볼까? 자네가 미성년자였을 때 후견인이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은 아마 변호사였을걸. 그 사람 이름은 아마 첫 글자가 J로 시작할걸. 나의 위치에 관한 모든 일이 명백해지기 시작했다. 거기에 따른 실망, 위험, 치욕, 온갖 종류의 결과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는 주체하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어려웠다. 이름의 첫 글자가 J로 시작하는 그 변호사. 아마 제거스였던가. 그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이 배편으로 포츄머스로 와서 거기에 내린 다음에 자네를 보고 싶어 했다더군. 자네가 여기 사는 걸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말했나? 내가 자네가 여기 사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포츄머스에서 런던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자네의 상세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지. 그 사람의 이름은 외맥이던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 손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질식할 것만 같아 내 가슴에 올려놓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서 있었다. 방이 파도를 치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비틀거리며 의자를 꽉 움켜잡았다. 그는 나를 부축해 소파로 데려가 쿠션에 기대에 앉힌 다음 한쪽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앉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얼굴 나를 몸소리치게 하는 얼굴을 내게 바짝 들이밀었다. 그래 핍 내가 자네를 신사로 만들었어. 자네를 신사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때 나는 맹세했지. 앞으로 내가 단 한 푼을 벌더라도 자네를 위해 그 돈을 쓰겠다고 그 후에도 맹세했지. 내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면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자네는 평탄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자네는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자네가 의무감을 느끼기를 바라서일까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비참하게 쫓겨다니던 한 비천한 인간이 자네를 잘 살게 만들고 고개를 고개를 똑바로 들고 들고 다니는 신사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야 빕 자네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이 끔찍한 야수나 되는 것처럼 심한 혐오감과 두려움 반감이 생겼다 빕 날 봐 나는 자네의 또 다른 아버지야 자네는 내게 아들 같은 존재 아니 그 이상이야 자네만이 쓸 수 있도록 돈을 모아뒀네 적막한 오두막에서 고용 양치기로 일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양들의 얼굴만 보고 살 때도 나는 자네의 얼굴을 봤어 그 오두막에서 밥을 먹다가 불쑥 나타나는 자네의 얼굴 때문에 놀라서 나이프를 떨어뜨린 게 몇 번인지 하나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했지 저기 그 아이의 얼굴이 또 나타났구나 내가 먹고 마시는 걸 저 아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 나는 안개 낀 늪지대에서 자네를 봤을 때처럼 똑똑히 여러 번 자네의 모습을 봤어 그럴 때마다 나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지 신이시여 저는 벼락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유와 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신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어 자네를 보게 자네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보게 신사들에게 어울리는 집이 아닌가 나는 그의 열기와 도치감과 지식에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지만 그는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것이 내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걸 봐 그가 내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고 내 손가락의 반지를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하느라 손이 닿을 때마다 나는 뱀이 내 몸에 닿는 것만 같아 몸을 움츠렸다 아름다운 황금 신사에게 어울리는 거지 루비가 박힌 다이아몬드 그것 역시 신사들에게 나 어울리는 거야 자네의 셔츠를 봐 얼마나 깔끔하고 멋있는가 자네의 옷을 봐 어디 한군데 흠잡을 데가 없자는가 자네의 책은 또 어떻고 그는 방 구석구석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말했다 천장까지 책이 높이 쌓여 있군 수백건도 넘겠어 자네가 이 많은 책을 다 읽었단 말이지 그렇지 내가 왔을 때도 자네는 책을 읽고 있었어 자네가 읽고 있던 책을 내게 좀 읽어주겠나 그 책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한 거나 다름없이 자랑스러울 거야 그는 다시 한 번 내 두 손을 잡아 입술로 가져갔고 나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말 좀 하게 피 피 그는 그는 다시 소매로 눈과 이마를 닦았다 그의 목구멍에 뭔가가 철걱하고 걸렸기 때문이었고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너무 진지한 게 날 더 오싹하게 만들었다 피 그렇게 입 다물지 말고 말 좀 하게 자네도 나처럼 이 날을 고대하고 준비해오지 않았나 자네는 그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 아니요 아니요 전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이제 알았겠군 나 혼자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나와 제거스시 외에는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은 없다구요 없어 누가 또 있겠나 이런 핍 정말이지 미인암으로 잘 자랐구나 어디선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네를 지켜보는 미인이 있을 거야 그렇지 어디선가 자네를 지켜보는 미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자네는 그 미인을 차지할 수 있어 자네처럼 자리 잡힌 신사는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미인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더 수월할 거야 아까 하던 말을 마저 하자면 내가 그 오두막에서 고용량치기로 일할 때 주인이 나와 똑같은 처지였는데 죽으면서 나에게 돈을 남겨줬고 나는 자유의 몸이 돼서 사업을 시작했지 다행히도 하는 사업마다 잘됐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공해서 유명해졌지 사업으로 번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 동안 번 돈 중에서 극히 일부는 제거스 씨에게 보냈지 자네를 위해서 쓰라고 말이야 내 편지에 따라 그 사람이 자네를 처음 찾아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대장간의 심부름꾼으로 날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상대적으로 더 행복했을 것이다 빕 내가 누군가를 신사로 만들고 있다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보상받았어 나는 길을 걸어가다가 식민지 개척자들이 탄 말에 흙먼지를 뒤집었을 때도 혼자 중얼거렸지 그래도 난 너희들보다 나은 신사를 만들고 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저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죄수였는데 지금은 운이 좋아서 무식한 자유인이 됐어라고 수군대면 내가 뭐라고 혼잣말을 했는지 아나 그래 나는 신사가 아니고 너희들도 신사가 될 수 없지만 나는 신사를 만들고 있다 너희들이 가진 건 겨우 양떼와 땅뿐이지 누가 런던에서 신사를 키우고 있냐 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나는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언젠가는 자네를 만나 자네가 사는 곳에서 내가 누군지 밝히리라는 희망으로 버텨왔어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 손이 피에 물든 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피 내가 그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다 안전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의지는 더 강해졌지 나는 꼭 그렇게 하고 말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했어 해내고 말았단 말이야 나는 정신을 차리려 했었지만 계속 멍하기만 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내 나는 그의 이야기보다 비바람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고 비바람 소리는 크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비바람 소리와 구분할 수 없었다 빕 나를 어디에 재워줄래 날 재워줘야 하지 않겠니 주무시고 가시게요 푹 자고 싶구나 파도와 씨름하면서 몇 달을 보냈거든 마침 내 친구가 출장 가고 없으니까 그 친구 방을 사용하시면 되겠군요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 친구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겠지 그럴 겁니다 내일까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 했었지만 기계적으로밖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걸 묻냐 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는 인상적으로 집게 손가락을 내 가슴에 대고 말했다 무슨 뜻이죠 조심이라뇨 교수형 말이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죽을 수도 있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유배됐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런던에 나타났다가 붙잡히면 교수형이야 요즘 죄수들이 많이 탈출했지 그래서 잡히면 분명히 교수형에 처해질 거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몇 년 동안 나를 금사슬과 은사슬로 올가매고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왔으며 이제 그 목숨을 나에게 맡긴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좋아했더라면 강한 반감을 갖고 그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호감을 갖고 그를 존경과 애정으로 대했더라면 상황이 이보다 나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정반대로 상황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를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내 가슴에 와닿았을 테니까 조심하기 위해 내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밖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도록 셔터를 내리는 거였으며 그 다음에는 문을 닫고 문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거였다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테이블에서 럼주를 마시고 비스킷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니 옛날 늑지대에서 내가 갖다준 음식을 먹던 죄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가 몸을 숙여 줄칼로 족쇄를 잘라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허버트의 방에 들어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실과 통하는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통로는 모두 차단한 다음에 주무시겠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아침에 일어나 갈아입을 수 있도록 신사의 셔츠를 좀 갖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셔츠를 꺼내 침대 머리맡에 두었고 그가 잘자라는 인사를 하려고 내 두 손을 잡았을 때 다시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에게서 빠져나와 우리가 함께 앉아있던 거실의 난록불을 손보고 잠자리에 들기가 두려워 불옆에 앉았다 한 시간 이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앉아있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비로소 내가 난파되었다는 것 내가 타고 가던 배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기 시작했다 나에 대한 미스 헤비샴의 의도 같은 건 한낱 환상에 불과했다 에스텔라는 나를 위해 기획된 게 아니었다 나는 세티스 저택에서 이용만 당했을 뿐이다 미스 헤비샴의 욕심많은 친척들의 자극제로 주변에 그럴듯한 연습상대가 없을 때 에스텔라의 차가운 심장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상대로 이용당했을 뿐이다 그것이 내가 느낀 최초의 아픔이었다 그러나 그러나 모든 아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발각되면 내 집에서 끌려가 교수형에 처해 줄 수 있는 죄수 때문에 내가 조를 버렸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조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비디에게 돌아갈 수도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너무 야석하게 굴었다는 게 그 어떤 생각보다 컸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그들의 소박함과 성실함이 내게 줄 수 있는 위로만큼 위로를 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한 짓은 결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거였다 격분한 바람과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추적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바깥 문을 두드리고 속삭이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은 것 같았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이런 불안이 엄습하자 알 수 없는 그 존재가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알쏭달쏭한 경고를 받았다고 상상되거나 기억되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와 닮은 얼굴을 많이 스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닮은 얼굴들은 그가 바다를 건너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동안 점점 더 많아졌다 그의 사악한 정신력이 어떻게든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래서 이제 이 비바람 몰아치는 밤에 그가 바란대로 그는 나와 함께 있게 된 것 같았다 이런 기억과 함께 어린 시절에 내 두 눈으로 그가 대단히 난폭한 사람이라는 걸 똑똑히 보았으며 내 두 귀로 그와 함께 있던 제수가 그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몇 번이나 소리치는 걸 똑똑히 들었으며 내 두 눈으로 그가 도랑에서 야수처럼 싸우던 걸 본 기억이 떠올랐다 불가에 앉아 이런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이런 험악한 밤에 그 사람과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은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온 방을 채웠고 나는 마침내 촛불을 들고 내 두려움의 상대를 보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손수건을 머리에 둘러매고 누워있었다 잠자는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있었고 침울해 보였다 그는 자고 있었고 그것도 조용히 자고 있었다 비록 베개 위에 권총을 올려놓고 있었지만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나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방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방문을 잠그고 다시 날로가에 앉았다 그리고 조금씩 잠에 빠져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누웠다 자면서도 내 비참한 상황에 계속 시달리다 눈을 뜨자 이스트워드 교회의 종들이 일제히 새벽 다섯시를 알렸다 촛불은 다 타고 없었으며 날로불은 꺼졌고 비바람 때문에 짙은 어둠은 더 짙어 보였다 내 두려운 방문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건 나로서는 다양한 일이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날 압박하던 이런 생각은 멀리 떨어진 혼란스러운 합류점에서 다른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다 그 사람을 우리 집에 계속 숨겨둘 수는 없었다 그럴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는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당시 허버트와 나는 심부름꾼을 더 이상 두지 않았지만 다혈질의 노파가 자기 진료와 함께 내 시중을 들고 있어 어느 한 방을 계속 비밀로 유지하는 건 그들의 호기심과 과장을 증폭시킬 것이 뻔했다 그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나는 예전부터 그들이 습관적으로 몰래 열쇠 구멍을 자주 들여다보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또 신기하게도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것이 좀두둑질을 제외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특성이었다 나는 그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그들이 일하러 오면 간밤에 고향에서 갑자기 삼촌이 오셨다고 말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불을 밝힐 수단을 찾았다 결국 아무런 수단도 찾지 못하고 수의에게 랜턴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근처 수의실로 가야 했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더듬거리며 내려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무언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어떤 남자였다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묻는데도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말없이 내 손길을 피하기만 했다 나는 수의실로 달려가서 수의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하고 그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계단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었지만 우리는 랜턴의 불이 꺼질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이고 맨 밑에서 맨 꼭대기까지 계단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조금 전 그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그제야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수의가 가지고 온 랜턴으로 촛불을 밝히고 그를 문간에 세워둔 채 내 두려운 손님이 잠든 방을 포함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게 확실했다 하필이면 바로 그 밤에 계단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다는 게 이상해서 나는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수의에게 술잔을 건네며 혹시 간밤에 외식이나 무슨 일로 나갔다 들어온 신사를 통과시킨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간밤에 그런 일이 세 번 있었다고 대답했다 한 사람은 파운틴 코트에 나머지 두 사람은 레인에 사는데 다들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건물에 사는 어떤 사람이 몇 주째 시골에 내려가 있다는 말도 했다 조금 전에 계단에서 올라올 때 그 사람의 집이 봉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간밤에 그 사람이 돌아온 것도 아닌 게 분명했다 날씨가 이렇게 험악하니까요 간밤에는 출입구 앞을 지나간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세 사람 외에는요 수희가 나에게 술잔을 돌려주며 말했다 아 참 11시쯤에 당신을 찾아온 낯선 사람 외에는 아무도 본 기억이 없어요 아 그분은 우리 삼촌이세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럼 그분을 만나셨겠네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분과 함께 온 사람도요 함께 온 사람이라뇨 그 삼촌이라는 분께 동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촌이 내게 뭘 물어보려고 서 계시니까 그 사람도 서서 기다리다가 삼촌이 이쪽으로 가시니까 이쪽으로 따라가던데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죠 수희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막일을 하는 사람 같았으며 짙은 색 상의 아래 잿빛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나처럼 거기에 무게를 둘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러는 것이 당연했다 더 이상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수희를 내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 그를 내보낸 뒤 이 두 가지 상황을 관련지어 생각해보니 머리가 복잡했다 그 둘을 따로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면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밥을 먹은 누군가가 수의실 근처에는 가지 않고 층계 쪽에서 길을 잃고 거기서 잠들었다든지 이름 모를 방문자가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해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면 문제는 간단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상황을 관련지어 생각하면 지난 몇 시간의 변화가 내게 준 것과 같은 불신과 두려움을 주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다 나는 난로불을 피웠고 타들어가는 난로불 앞에서 선잠에 빠졌다 시계가 6시를 알렸을 때 깜빡 잠이 깼다가 날이 새려면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기에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황한 말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아 불편해서 다시 깼다가 마침내 굴뚝에서 바람이 천둥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때까지 나는 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으며 그럴 만한 기운도 없었다 나는 나는 몹시 절망하고 괴로워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게 모든 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제 내 장래에 대해 없음 없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왜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지 또 무슨 요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마침내 세탁부가 진료를 데리고 나타났고 그들은 내가 불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그들에게 간밤에 고향에서 삼촌이 오셔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 거기에 맞춰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이 가구의 먼지를 털며 청소하는 동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목류병 환자처럼 다시 불앞에 앉아 그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다 나는 그를 쳐다보기가 힘들었고 밝은 빛에서 본 그의 모습은 더욱 흉악했다 아직 당신 이름도 모르는군요 일하는 사람들에겐 당신을 삼촌이라고 말해뒀어요 그가 테이블에 앉자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잘됐네 그럼 이제부터 날 삼촌이라고 불러 배를 탈 땐 가명을 썼겠죠 그래 브로비스라는 가명을 썼다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지 뭐 이름이야 아무려면 어때 내 마음에 든다면 그러지 뭐 그런데 진짜 이름은 뭐예요 나는 다시 목소리를 낮춰 물어보았다 메구이치 내 이름은 메구이치야 세례명은 아벨이고 어릴 때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악당 악당이 되고 싶었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고 그게 무슨 직업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다 어젯밤에 템플에 오셔서 나는 그 말을 하다가 그가 온 것이 아주 오래전 일인 것만 같아 정말 그게 전날 밤 이었는지 의심스러워 잠시 말을 중단했다 말해봐 출입구에서 수희에게 길을 물었을 때 혹시 어떤 사람과 같이 있었나요 내가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런데 수희 말로는 누가 같이 있었다던데요 나는 이곳으로 오는 길을 몰라서 길 찾는데 정신이 팔려 주위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도 못했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을 아는 사람이 런던에 있나요 그러면 안 되지 나를 아는 사람이 런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는 집게 손가락으로 목을 베는 신용을 했고 나는 속에서 열이 나면서 매스커 졌다 그럼 옛날에는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일 없어 난 주로 지방에 살았으니까 그럼 런던에서 재판을 받았나요 몇 번째 재판 그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마지막 재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거스 씨를 처음 알게 됐지 내 변호를 맡았거든 내가 무슨 일로 재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그가 칼을 들고 휘두르다 시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이미 제값을 치렀어 그는 보기에 매우 불쾌하고 개걸스럽게 먹었고 그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거칠고 소란스럽고 탐욕스러웠다 늪지대에서 먹는 걸 봤을 때보다 이빨이 몇 개나 빠졌고 송곳니로 음식을 물어뜯기 위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릴 때의 모습은 마치 마치 굶주린 늙은 늑대 같았다 나는 그의 모습에 입맛이 더 떨어져 심한 혐오감을 느끼며 우울하게 식탁보만 바라보았다 난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다 그는 식사를 끝내고 사과를 하듯이 정중하게 말했다 만일 내가 음식을 좀 적게 먹는 체질이었다면 더 가벼운 문제를 만났을 거야 또 나는 담배도 꼭 피워야 해 내가 저쪽에서 처음 양치기로 일하게 되었을 때 만일 담배가 없었다면 아마 우울해서 돌아버린 양이 되었을 거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두꺼운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검은색 짧은 파이프와 검은색 진한 담배잎을 한 줌 꺼냈다 그는 파이프에 담배잎을 채우고 안주머니가 서랍이라도 되는지 남은 담배잎은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벽난로에서 불쏘시개로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을 한 덩어리 꺼내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몸을 돌려 벽난로를 등지고 서서 또다시 그가 좋아하는 동작인 두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바로 내가 만든 신사로구나 진짜 신사가 됐어 너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뿌듯하다 내가 바라는 건 내 옆에 서 있는 너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는 내 손을 어루만지며 좋아 어쩔 줄 모르면서 파이프 연기를 내뿜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손을 뺐고 내 처지가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쉰 음성을 듣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 철사처럼 뻣뻣한 허연 머리가 양쪽에 나 있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니 내가 어떤 사슬에 얼마나 심하게 묶여 있는지 똑똑히 알 것 같았다 우리의 신사가 발에 진흙을 묻히고 다니게 할 순 없지 우리의 신사에게 말이 있어야겠어 피 신사가 타고 다닐 말 몰고 다닐 말 신사의 하인도 타고 다니고 몰고 다닐 말이 있어야겠다 식민지 녀석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런던에 계신 우리 신사가 말이 없어서야 되겠나 안되고 말고 그들에게 진흙 묻은 구두를 보여줄 순 없어 안 그러냐 그는 호주머니에서 터질듯이 두툼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안에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을 거다 전부 내 거다 내가 가진 건 모두 내 거야 겁내지 마라 내가 떠나온 곳에 더 많은 걸 준비해 두고 왔으니까 나는 내 신사가 신사처럼 돈 쓰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이곳에 왔을 뿐이야 그게 내 즐거움이거든 나의 즐거움은 나의 신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지 그는 말을 끝내고 방 안을 둘러보고는 큰 소리가 나게 손가락을 한 번 튕긴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가발을 쓴 근엄한 재판관부터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식민지 녀석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다 그들에게 내가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한 신사를 만들었다는 걸 보여줄 거다 그만두세요 나는 두려움과 혐오감으로 격앙되어 말했다 할 말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당신을 어떻게 위험하지 않게 지킬 수 있는지 당신이 여기에 있을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는 갑자기 차분한 태도로 내 팔을 잡고 말했다 우선 날 좀 봐 조금 전에는 내가 좀 흥분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천박했어 마음 천박했지 비, 날 좀 봐라 조금 전에 그렇게 말한 걸 용서해다오 다시는 그런 말은 안 할 테니까 우선 어떻게 주의해야 당신이 발각되어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아니다 비, 그게 우선이 아니야 조금 전에 천박하게 군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공들여 신사를 키웠는데 내가 신사에게 적합한 게 어떤 건지 모르겠나 비, 제발 날 좀 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천박했어 날 용서해 주렴은 아피 나는 징그럽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해서 성마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피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내 앞에서 천박하게 굴려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건 아니다 그런데 좀 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처한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글쎄 사실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 누가 날 밀고 하지 않는 한 위험할 일은 별로 없다 제거스 씨도 그렇고 제거스 씨도 그렇고 외믹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누가 날 밀고 하겠냐 길에서 혹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글쎄 그럴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내가 돌아왔다고 신문에 크게 광고 낼 생각도 없고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날 신고해봐야 누가 득을 보겠니 하지만 피입 지금보다 백배 더 위험하다고 해도 나는 널 만나러 왔을 거다 기억해둬라 진심이다 그럼 여기엔 얼마나 계실 작정이에요 얼마나 그 말에 그는 입에서 파이프를 뺀 다음 턱을 내리더니 나를 많이 쳐다보았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영원히 돌아온 거다 그럼 어디에 사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피입 돈만 주면 변장용 가발도 살 수 있고 머리, 분 안경 옷 필요한 건 뭐든 살 수 있다 그렇게 변장해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누군가가 안전하게 한 일은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관해서는 너의 의견을 듣고 싶구나 상황을 쉽게 보는군요 하지만 어젯밤에는 심각하게 말했고 잡히면 교수형이라고 말했잖아요 잡히면 죽음이라는 말은 사실이지 그는 다시 파이프를 입에 넣으면서 말했다 여기에서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수형을 당하게 되겠지 그 점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또 그렇게 되면 어떠냐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그 유배지로 돌아가는 건 교수형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싫다 그리고 피 내가 여기 온 건 내 옆에 있고 싶어서다 오래오래 내 옆에 있고 싶어 내가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노련한 늙은 새이기 때문이야 나는 깃털이 나면서부터 온갖 함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젠 허수아비 어깨에도 겁없이 앉을 수 있다 그 안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나오라고 해 내가 상대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난 미리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신사 얼굴이나 다시 한번 보자꾸나 그는 또다시 내 두 손을 잡고 주인이 애지중지하는 소유물을 바라보듯 날 찬찬히 바라보며 느긋하게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허버트가 돌아오면 그가 있을 만한 조용한 집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았다 허버트는 이틀이나 사흘 후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허버트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건 논회로 치고 불가피한 필요에서라도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프로비스 씨에겐 그렇게 명백하지 않았으며 그는 허버트를 만나 그의 인품을 보고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데 동의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프로비스 씨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프로비스는 호주머니에서 기름때 묻은 작은 성경책을 꺼내면서 말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허버트라는 친구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이 성경에 맹세하도록 해야 해 나의 무서운 후원자가 이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건 오로지 비상시에 누군가를 맹세하게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면 확증도 없이 말하는 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가 그걸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성경책도 어느 법정에서 훔친 것 같았으며 그는 성경의 전례들에 대한 지식과 그 방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책에 어떤 법적인 마력이나 주문과 같은 힘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가 성경책을 처음 내놓았을 때 나는 그 옛날 그가 교회 묘지에서 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게 했던 일이며 그가 홀로 외롭게 있을 때면 항상 자신의 결의를 맹세하곤 했다던 간담의 말이 생각났다 그때까지 그는 조잡한 선원복 같은 걸 입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의논했다 그는 변장에는 반바지가 매우 유용하다고 철석같이 믿었고 수석 사제와 치과의사 중간쯤으로 보이는 옷차림을 상상하고 있었다 나는 꽤 수고한 끝에 마침내 부유한 지주처럼 보이는 옷차림을 하라고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옆머리를 짧게 자르고 머리분을 약간 바르는 데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직 세탁부와 그 진료가 그를 보지 못했으므로 그가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결정하는 게 간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산만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 우리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이야기를 끝낼 수 있었다 내가 볼일을 보고 오는 동안 그는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했다 SX 거리에 괜찮은 하숙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의 뒤쪽은 템프를 마주보고 있어 내 방 창문에서 부르면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다 나는 먼저 그 하숙집을 찾아갔으며 다행히 프로비스를 위해 2층을 빌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상점을 돌아다니며 그를 변장시키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다 이 일이 끝나자 제거스 씨의 사무실이 있는 리틀 브리튼으로 향했다 제거스 씨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날로 앞으로 나왔다 B,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하네 그래야겠죠 나는 대답했다 나는 제거스 씨의 사무실로 오는 동안 무슨 말을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B, 깊이 관여하지 말게 다른 사람을 관여시키지도 말고 내 말 알아듣겠나 그리고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으니까 제거스 씨는 그가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제거스 씨 난 다만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요 제거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B, 방금 자네가 들은 말이라고 했나 아니면 전에 들은 말이라고 했나 그는 고개를 한쪽 옆으로 기울인 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 말을 듣기만 할 작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물었다 들은 말이라고 하면 구두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뉴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구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지 그렇다면 전해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 나는 아벨 맥우이치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은인이 바로 자기라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로 뉴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사람이네 그 한 사람뿐입니까? 그 한 사람뿐이지 내 실수로 잘못 추측한 걸 당신 책임으로 돌릴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만 난 항상 미스 헤비샴이 내 은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팁 방금 자네가 말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네 제거스 씨는 눈을 들어 차갑게 쳐다보면서 집게 손가락을 물어 뜯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실망해서 애원하다시피 했다 팁 아무 증거도 없잖아 제거스 씨는 고개를 저으며 상의 옷자락을 잡아 올리면서 말했다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네 모든 일은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네 그보다 더 중요한 법칙은 없다네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내가 알고 싶은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뉴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맥의 위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군 피 이제 알게 될 걸세 내가 그동안 자네와 대화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실의 엄격한 선을 지켜왔는지를 말일세 나는 사실의 엄격한 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네 이제 자네도 잘 알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맥의 위치가 그곳에서 내게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내게 사실의 엄격한 선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지 나도 그에게 주의를 줬네 그는 편지에서 자네를 여기 영국에서 만나고 싶다고 어렴풋이 암시를 했네 그래서 난 그에게 더 이상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사면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유백한 것이라고 그가 영국에 돌아오는 건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재라고 주의를 줬지 나는 그렇게 편지를 써서 뉴사우스 웨일스로 보냈네 그는 틀림없이 내 말을 새겨들었을 거야 제거스 씨는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외믹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포츠머스에서 어떤 식민지 개척자가 편지를 보냈다더군 이름이 비비스라든가 제거스 씨는 여전히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프로비스입니다 아 프로비스지 고맙네 빕 자네는 프로비스라고 알고 있지 네 그렇습니다 포츠머스에서 프로비스라는 식민지 개척자가 맥의 위치를 대신해서 자네의 상세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더군 그래서 외믹이 그 사람에게 자네의 주소를 알려준 걸로 알고 있네 아마 자네도 프로비스라는 이름을 통해 뉴 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맥의 위치에 관한 얘기를 들었겠지 그렇습니다 프로비스를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잘 가게 핍 만나서 반가웠네 제거스 씨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뉴 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맥의 위치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프로비스를 통해 그에게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오랜 거래에 관한 상세한 영수증을 자네과 함께 자네에게 보낼 거라고 전해주게 아직 자네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럼 잘 가게 빕 우리는 악수를 했고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문을 향해 돌아섰고 그는 여전히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외믹은 외출하고 없었지만 그가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다 나는 곧장 템플로 갔고 소름끼치는 프로비스는 태평하게 럼즈를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다음날 내가 주문한 옷들이 도착했고 그는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무슨 옷을 입어도 그 전에 입고 있던 옷보다 못해 보였다 내 눈에는 우울하게도 그렇게 보였다 그에겐 변장시키려 했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뭔가가 있었다 그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면 입힐수록 그는 더욱더 늪지대를 구부정하게 걸어가던 탈주범처럼 보였다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점점 익숙해진 그의 늙은 얼굴과 태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쪽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것처럼 계속 발을 질질 끌고 걸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모든 면에 재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더구나 그는 오두막에서 외롭게 생활한 탓에 어떤 옷을 입어도 야만적인 기미가 가시지 않았다 덧붙여 그 뒤를 이은 남자들만의 생활에서 오는 영향과 무엇보다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는 몸이라는 의식이 배어 있었다 그의 앉은 모습이나 서 있는 모습 먹고 마시는 모습 어깨를 들어올리고 마지못해 생각하는 듯한 모습 뿔 달린 커다란 제크나이프를 꺼내 다리에 쓱 문지르고는 음식을 써는 모습 가벼운 유리장과 컵을 둔탁한 접시 들듯이 들고 입술에 대는 모습 빵을 쐐기 모양으로 잘라 자신에게 배당된 음식은 한 털도 안 남기고 다 먹겠다는 듯이 그걸로 고기 국물이 남은 접시를 닦고 또 닦고는 손가락 끝에 묻은 고기 국물까지 닦고 그리고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삼키는 모습 이 모든 것과 일상생활 중 매순간 나타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그는 제수이자 중재인이며 부유한 지주가 아니라 농로라는 걸 똑똑히 말해주었다 머리분을 바르자는 건 그의 아이디어였고 반바지를 입겠다는 걸 겨우 말렸기에 머리분 바르는 건 내가 양보했다 하지만 머리분을 바른 그의 모습은 죽은 사람에게 입술연지를 발라놓은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한 번 시도해보고는 머리분 바르기를 곧 포기하고 반백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와 동시에 그가 내게 얼마나 신비감을 주었는지는 이루 말로다 할 수 없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마디 굵은 손으로 안락의자 양옆을 움켜잡고 주름이 깊게 파인 대머리를 가슴 한쪽으로 떨어뜨리고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를 쳐다보면서 과연 그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 온갖 제목을 다 갖다 붙여보았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점점 더 혐오스러워졌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허버트가 돌아온다는 사실만 아니었다면 그가 내게 해준 모든 좋은 일과 또 그가 감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괴로움에 시달린 나머지 그를 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한 번은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그를 거기 내버려두고 서둘러 인도로 달아나 군에 입대할 요령으로 실제로 자다가 벌떡 일어나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던 그 긴 저녁과 그 긴 밤들에 그 쓸쓸한 집에 그가 아니라 유령이 나타났더라도 그보다 더 무섭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령이라면 나 때문에 붙잡혀가거나 교수형 당하지 않겠지만 그는 그럴 수 있었으며 그가 그렇게 되리라는 두려움은 나를 더 심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그는 잠을 자거나 가지고 다니던 헙수룩한 카드로 혼자 복잡한 카드놀이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내게 외국어로 된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부탁한 대로 책을 읽어주면 그는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며 불앞에 서서 출품자가 전시물을 바라보듯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는 얼굴을 가린 손가락 틈새로 그가 가구들에게 내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들어보라고 무언극을 버리는 걸 복원했다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쫓기는 소설의 주인공도 날 만들어준 인간에게 쫓기는 나보다 더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강한 반발심으로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했을수록 그는 나를 더 칭찬하고 좋아했다 지금 내가 마치 이런 상태가 1년쯤 지속된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것은 닷새 동안 벌어진 일이다 나는 항상 허버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해가 진 다음에 프로비스를 데리고 잠깐 바람새로 나간 것 외에는 감히 외출할 생각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피곤해서 잠시 선잠에 빠졌다가 계단을 올라오는 반가운 발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역시 선잠을 자고 있던 프로비스는 내가 일어나는 소리에 자기도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어느새 손에 반짝이는 제크나이프를 들고 있었다 치우세요 허버트예요 허버트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다 그에게서 1천 킬로미터 밖에 프랑스 냄새가 신선하게 풍겨 풍겨 왔다 헨델 잘 있었어 그동안 별일 없었지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마르고 안색이 안 좋아 헨델 내 친구 널 혼자 두고 멀리 갔다 온 날 용서 해주라 허버트는 내 쪽으로 달려와 악수를 하다가 프로비스를 보고는 멈칫했다 프로비스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서서히 제크나이프를 치우고 다른 주머니를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았다 나는 허버트가 의아한 눈으로 프로비스를 쳐다보는 동안 이중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허버트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이분은 날 찾아오신 분이야 됐어 그만 프로비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성경책을 허버트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책을 오른손에 들게 어떤 식으로든 비밀을 누설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장 벼락을 내리실 걸세 이 성경책에 키스하게 허버트 그렇게 해 내가 허버트에게 말했다 그러자 허버트는 놀라고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성경책에 키스했고 프로비스는 즉각 그와 악수를 나누면서 말했다 자 이제 자네는 성경에 맹세했네 비비 말한 것과 달리 자네가 신사가 아니라면 내 맹세 같은 건 절대로 믿지 말게 자네가 맹세를 지킬 걸로 믿겠네 우리 우리 세 사람은 날로불 앞에 앉았고 내가 비밀을 전부 이야기했을 때 허버트는 놀라고 동요했다 그의 말했다 그의 얼굴에 씨씨가 내 자신의 감정이 투영되어 나타났지만 내 은인에게 내가 느끼는 반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와 프로비스를 구분해주는 다른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내가 그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 나타난 의기양양한 표정이야말로 그와 우리를 구분해주는 그는 며칠 전에 한 번 천박하게 군 것, 그 점에 대해서 그는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허버트에게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프로비스는 자신이 나를 신사로 만들었고 내가 그의 넉넉한 재원 덕에 신사로 살고 있는 것을 보러 왔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상당히 유쾌한 자랑거리이며 우리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게 그의 마음에 굳게 자리 잡은 결론이었다. 그는 한바탕 연설을 한 후 허버트에게 말했다. 이보게, 비베 친구. 내가 이곳에 와서 천박한 말을 한 적이 있지. 내가 가끔 천박한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때문에 조바심할 필요는 없네. 내가 자네들 같은 신사들에게 적합한 게 뭔지 몰랐다면 핍을 신사로 만들지도 못했을 테니까. 내가 자네들을 위해서 점잖게 재갈을 물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게. 허버트는 그러시겠죠 라고 말은 했지만 그의 말에서 별로 위안을 얻지 못하고 당황하고 낙담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가 하숙집으로 가고 우리 둘만 남기를 고대했지만 그는 우리 둘만 남겨놓고 가는 것이 샘이 나는지 밤늦게까지 남아있었다. 나는 자정이 지나서야 그를 하숙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가 어두컴컴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가 문을 닫고 들어가자 그제야 겨우 그가 돌아온 날밤 이후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계단에서 어떤 남자를 본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 나는 해가 진 다음에 그를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고 그래서 그때도 주위를 살펴보았다. 대도시에 살며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면으로 위험을 의식하고 살펴보아도 내 시야에 들어온 사람들 중 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나와 스쳐 지나간 몇 사람은 각자 갈 길로 갔고 내가 다시 템플로 돌아왔을 때는 거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우리와 함께 출입구를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나와 함께 출입구로 들어간 사람도 없었다. 분수 옆을 지나가다 바라보니 불 켜진 그의 방 뒤쪽 창문이 환하고 평온해 보였다.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내가 사는 건물 문간에 잠시 서서 보니 가든 코트도 역시 조용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었으며 계단을 올라갈 때 보니 계단도 마찬가지였다. 허버트가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맞이했고 친구가 이렇게 좋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내게 동정과 격려의 말을 몇 마디 했고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프로비스가 앉아있던 의자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마치 막사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늘 한 군데 눌러앉아 그렇게 하라는 글씨라도 받은 사람처럼 파이프에 진한 담뱃잎을 한 줌 넣어 담배를 피우고 날갈빠진 카드로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카드놀이를 하고 제크나이프로 이겼다는 표시를 하는 일련의 의식을 추렀다. 허버트는 무심코 그의 의자에 앉았다가 놀라 벌떡 일어나 다른 의자로 옮겨앉았다. 그 후 허버트가 내 후원자에 대해 혐오감을 가졌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나도 그를 혐오했다고 고백한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않고도 서로 고백을 주고받은 셈이었다. 허버트 어떻게 해야 할까? 허버트가 자리를 옮겨앉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엾은 핸들 너무 놀라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허버트는 머리를 감싸안으며 말했다. 나도 충격을 받고 맨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무슨 수를 써야 해. 그 사람은 말이나 마차나 온갖 사치품을 구입할 작정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말려야 해. 그러니까 핸들 내 말은 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봐. 그 사람의 몰골을 보라고. 우리는 둘 다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허버트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 사람이 내게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운명이 다 있을까? 아휴, 가엾은 핸들. 그리고 허버트. 어쨌든 그의 도움을 받는 건 여기에서 중단하고 앞으로 한 푼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에게 신세진 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난 빚이 많잖아. 그런데 앞으로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고 직업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핸들, 내가 왜 쓸모없는 인간이야? 어디가 쓸모가 있어? 내가 쓸모있는 데가 한 군데 있긴 하지. 군인이 되는 것. 허버트, 널 만나 조언을 들어보겠다는 생각만 아니었으면 난 벌써 군대에 지원했을 거야. 나는 눈물을 흘렸고 허버트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기만 할 뿐 내가 우는 건 모르는 채 해주었다. 어쨌든 핸들, 군인이 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의 후원과 유산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내가 이미 받은 걸 갚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거야. 그런데 군인이 되면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잖아. 게다가 그렇게 하는 건 터무니없기도 해. 그보다는 차라리 좀 작기는 하지만 클라리코의 사무실에 다니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더구나 그 사무실이라면 내가 곧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가엾은 친구. 그는 자신이 누구 돈으로 사업을 하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핸들, 그건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허버트가 걱정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보기에 핸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오직 한 가지 집념으로 살아온 단호한 성격인 것 같아. 게다가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필사적이고 사나운 성격인 것 같아. 허버트 내 말이 맞아. 그런 증거를 본 적이 있어. 나는 좀 전에 그와 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빠뜨린 대목. 그러니까 그가 다른 재수와 죽기 살기로 싸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 봐. 허버트가 말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곳으로 왔어. 그 많은 수고와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자신의 꿈을 실현하게 됐는데 핸들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그 사람은 꿈이 깨지고 자신의 부가 무용지물로 보일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좌절감에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몰라. 나도 그걸 알아. 그래서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부주의하게 행동해서 붙잡혀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봐야겠군. 핸들 그게 그 사람이 런던에 남아있는 동안 너에 대해 가진 위력이야. 내가 그 사람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내가 그를 저버리는 행위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나를 짓눌러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어서 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허버트에게 프로비스가 자기도 모르게 정체가 드러나 잡혀간다 해도 나는 그 원인 제공자로서 아무리 무고하다고 해도 비참해질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친 듯이 울부짖는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핸들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사람을 영국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야. 내가 함께 간다고 하면 그 사람도 갈 마음이 생길지 몰라. 하지만 허버트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핸들 뉴게이트 형무소가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이야말로 내가 조금이라도 변심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그를 무모하게 행동하게 만들 위험이 가장 큰 곳이라는 걸 모르겠니? 내가 그때 보았다는 다른 죄수나 그의 일생과 관련된 어떤 걸 구실로 그를 외국으로 데려갈 작정이라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해. 허버트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 사람이 내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를 것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날 이틀 동안 떨게 만든 비참하고 비열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난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런 상태로 밤에 내 앞에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앉아있을 때 내가 얼마나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는지 알아? 허버트는 일어나서 내 쪽으로 오더니 내 팔을 잡아 팔짱을 꼈고 우리는 함께 양탄자의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실내를 왔다 갔다 했다. 헨델 너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지원받지 않을 작정이지? 허버트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당연하지 아마 허버트 내가 내 입장이라도 그럴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거지? 허버트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그리고 헨델 넌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에 연민을 느끼고 될 수 있으면 그를 살려주고 싶을 거야 그렇다면 우선 그 사람을 영국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런 다음에 너 자신을 구하는 거야 그 사람을 외국으로 어떻게 내보낼지 방법은 우리가 함께 연구해보자 허버트의 그 말은 악수를 청할 정도로 위로가 되는 말이었고 우리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천천히 실례를 왔다 갔다 했다. 우리는 대화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에 관해 악몽을 꾸다가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깨어났다. 깨어나 보니 잠든 동안 잠시 잊고 있던 두려움 그가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영수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일단 깨어난 다음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프로비스는 아침이 되자 잭 나이프를 들고 나타나 식탁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신사를 튼튼하게 만들고 더욱 신사답게 만들 여러 계획을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내게 보관하라고 준 지갑의 돈으로 서둘러 일을 시작하라고 재촉했다. 그는 우리가 새든 집이나 그의 하숙집을 일시적인 거주지라고 생각하고 당장 하이드파크 근처에 근사한 집을 알아보라고 권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제크나이프를 다리에 닦을 때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젯밤에 어젯밤에 당신이 간 뒤에 내 친구에게 당신이 늪지대에서 싸우고 있는 걸 군인들이 발견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갔을 때 싸우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기억나고 말고 당연히 기억나지. 우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얘기했던 것 말고는 그 사람이나 당신 특히 당신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당신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글쎄. 그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피해배 친구 자네 맹세할 수 있지? 네 그럼요. 허버트가 힘줘 말했다. 자네의 맹세는 내가 하는 말에 모두 적용되는 거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한 짓은 다 밝혀졌고 난 죄값을 다 치렀어. 그러시겠죠? 그는 검은색 파이프를 꺼내 담배잎을 넣으려다가 그의 손에 든 얽히고 석힌 담배잎을 쳐다보았다. 그 때문에 이야기의 실마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담배잎을 다시 집어넣고는 파이프를 상위 단축구멍에 끼어넣었다. 그리고 그리고 양쪽 무릎을 손으로 잡고 잠시 말없이 성난눈으로 날로불을 노려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렇게 날나가